자 클리어 막 치면 안돼요 클리어 치면은 이 사람 스매싱을 누구한테 때릴 것 같아요? 수비를 제일 하면 안돼요 스매싱 그때 했었던 거 생각나요? 너무 빨리 스윙하면 안된다 더 기다렸다 내 타이밍에서 때려야 돼요 남자도 앞에서 끝낼 수 있는 공은 확실히 끝내줘야 랠리가 끝나는데 뒤에 나갈 생각만 하다보면은 찬스 볼 때 못 끝내겠죠 낱개 그렇지 여자부터 나오라면 아웃었잖아 그럼 누구 거예요? 했었어요? 아니죠? 조금 길면은 들어야 돼 그냥 이걸 둘이 약속을 해요 서로 한 명이 나오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냥 앞에만 있으면 돼요 나와 소리에 그때만 나가는데 그렇지 소통해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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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다 이거 자 남자도 예측이 되잖아요 내가 이걸 치고 반대 못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은 나오란 말을 해줘야 돼 왜냐면 여자들도 나 할까봐 여보게서는 그냥 마이 하고 외치는데 헌복에서는 오히려 막 고민을 해 그러니까 미리 말을 해줘야 돼 싸우니까? 소통을 해요 싸우세요? 자 일단 로테이션 헌벌로 한번 하고 그 다음 스트로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걸고 만약에 걸면 어디로 가야 되죠? 아니지 걸고 사이드 스텝 그렇지 걸고 사이드 스텝 그리고 자 준비 다시 시작 걸고 사이드 스텝 오른발 잡고 스윙 왜 나가요? 왜 나가요? 나가면 안 되지 방금 뒤에 사람이 클리어 아니면 스매싱 할 건데 미리 나가면 안 돼 어 나가면 안 되지 나가면 안 되지 자 스매싱 푸싱 반대 푸싱 반대 반대 뒷사람 움직여야지 자 클리어 막 치면 안 돼요 클리어 치면은 이 사람 스매싱을 누구한테 때릴 것 같아요? 수비를 제일 하면 안 돼요 남자 스매싱 여자한테 못 받게 자 준비 최대한 공격 하나 만들어줘야 돼 앞사람도 하나 둘 그렇지 그리고 너무 빨리 스윙해서 계속 빗맞자 더 잡아놓고 스윙해야 그렇지 자 준비 시작 걸고 걸고 스윙 짤게 전위에서는 스윙 길면 안 돼요 툭 툭 뒷사람 하나 반대 둘 걸고 하나 걸고 보고 잘라주고 뒷사람 여기 사이드 특히 조심 왜냐면은 앞에 사람이야 뒷사람이야 분간이 벌어지면은 중간 아무도 못 쳐줘 자 뒷사람은 앞사람이 잘 못 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앞에 있으면 위축되거든요 오히려 여복보다 그래서 못 잡는 게 많으니까 중간공 항상 봐줘요 이런 공 많이 빠져요 그렇지 이런 공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준비 여자도 계속 움직여줘 이거 다 칠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못 치는 거는 누가 쳐야 돼요? 그렇지 이때 올리면 큰일 나요 다시 커트하고 앞사람 또 다시 자리 지켜줄게 자 준비 앞사람은 최대한 뛰어줘야 돼 못 치면 이거 못 치면 누구 거예요? 니꺼 내꺼 전화하면 안돼 다시 준비 여자도 앞에서 무조건 뛰어줘야 돼 최대한 뛰어주려고 하는데 못 치면 에이 이거 스매싱 맞죠? 다시 만들어야 돼 만약에 내가 밀리면 드롭 해야지 밀리면 여자 팔 뛰어야 돼 하나 둘 셋 팔 먼저 뻗고 마지막에 뻗죠 항상 팔 먼저 뻗어서 라켓 세우고 라켓 세우고 라켓 세우고 라켓을 세워야 돼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에어핀 하면 푸싱 맞겠죠 세워서 눌러줘야 돼 자 준비 세워서 눌러줘야 돼 세워서 눌러줘 그렇지 뒷사람도 똑같아요 세워서 살짝 세워서 눌러줘요 안뜨게만 그렇지 다시 하나 때리고 잡아주고 때리고 잡고 보고 그렇지 중간 공 안뜨게 안뜨게 다시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아래에서 옆으로 너면 위에서 안 잡아도 돼 그렇지 따라가서 점프 스매싱 그때 했었던 거 생각나요? 너무 빨리 스윙하면 안 된다 더 기다렸다 내 타이밍에서 때려야 돼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많이 남자 밀려요 남자도 밀리는 거 같아 그러면 여자는 뭐 해야 될까? 남자 죽으려고 하는데 남자 죽으려고 하는데 여자는 뭐 해야 될까요? 남자 죽으려고 하는데 여자는 뭐 해야 될까요? 남자 앞에 들어가 남자도 앞에서 끝낼 수 있는 공은 확실히 끝내줘야 랠리가 끝나는데 뒤나갈 생각만 하다 보면은 찬스 볼 때 못 끝내겠죠 자 준비 하나 둘 찬스 볼 남자가 들어와 끝내 남자가 끝내 그렇지 만약에 내 앞에 찬스 볼이 왔을 때는 많이 외치고 그 사람이 남자가 끝내주는 게 가장 좋아해 그러면 어디로 때려야 될까요? 찬스 볼은 그렇지 무조건 앞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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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걸어줘 올리지마 올리지마 그렇지 앞에 지켜줘야지 앞에 지켜줘 왜 나갈까요? 왜왜왜왜왜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둘 발 움직여 발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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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소통해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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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다 이거 자 남자도 예측이 되잖아요 내가 이걸 치고 반대 못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은 나오란 말을 해줘야 돼 왜냐면 여자들도 나 할까 막 여보게서는 그냥 마이 하고 외치는데 헌복에서는 오히려 막 고민을 해 하나 그러니까 미리 말을 해줘야 돼 하나 그러니까 미리 말을 해줘야 돼 하나 소통을 해요 싸우세요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여자는 야오라는 소리 나올 때까지는 앞에만 있어주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올리지 말고 둘 오 굿 하나 제가 아까 무슨 말을 했을까요? 파트너가 나오란 말 하기 전까지는 나올 필요가 없어요 미리 예측 안해야 돼 준비 하나 둘 셋 짧게 그렇지 자 준비 시작 하나 하나 둘 셋 둘 셋 뛰어 그렇지 반대 뛰어 그렇지 뒷사람도 붙어줘 그렇지 잡아줄 수 있는 건 최대한 잡아주고 하나 남자 찬스 볼 진짜 찬스 볼 찬스 볼 아웃으로 날려버렸네요 준비 하나 여자 어른 경호연이 어른 둘 하이 오 이거 걸렸으면 뭘 하려고 했는데 하이 자 숨 쉬세요 그냥 짧게 놀이하지 말고 그냥 길게 넘겨준다 생각하는 걸로 치는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짧게 가면 안 돼요 그냥 낮고 좀 길어도 되니까 낮고 빠르게 하나 하나 준비 시작 여자도 올리면 안 돼 그렇지 하나 둘 남자도 왜 반대로 움직여야 해? 같이 움직여야지 그렇지 같은 쪽으로 같이 움직여야지 둘 하나 그렇지 여자 다시 자리 지켜줘 내가 나가야 되는 건 뒷사람이 쳐줬잖아요 그러면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럼 다시 내 자리 지켜줘야 돼 준비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둘 여자 다시 자리 지키고 그렇지 남자는 다시 잘 쳐줬으면 스매싱 때릴 같이 준비 준비 오 좋아 그거예요 그렇지 앞에서 못 잡아주면 누가 쳐야 돼 그렇지 하나 둘 셋 라켓으로 했지 포핸드로 그렇지 그렇지 걸고 따라가서 스매싱 잡고 걸고 자 스매싱 여자 걸고 짧게 때려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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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 헌복하다가 가끔 여자한테 공 가려져서 안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수발력을 그렇지 자 준비 하나 그렇지 여자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긴장하면 발 붙는단 말이에요 자 준비 하나 둘 그렇지 반응해 하나 둘 반응해 하나 둘 낱개 그렇지 때리고 에이 스매싱 더 기다렸다가 그렇지 빨리 때린다고 좋은 게 없어 하나 둘 하나 찬스볼 들어오면서 나와 외쳐야 돼 내가 왜냐면 찬스볼 세게 때리면은 수비가 웬만해서 더 뒤로 안 가고 짧아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확실하게 남자가 다 끝내줘야 돼 이거 찬스볼 잘 때리고 또 뜨면은 여자가 치게 뒤로 갈 거예요? 아니죠 그러니까 아예 전위는 그 랠리만큼은 내가 전위에서 끝낸다는 생각으로 나오라고 해줘야 돼 그쵸 내가 이제 전위니까 여자가 뒤에서 이제 있어줘야지 습관이 안 돼서 자 준비 칼 그렇지 그렇지 가야 돼 그렇지 끝까지 가야지 이미 발 뗐으면 남자도 못 가요 준비 하나 무조건 둘 둘 둘 오케이 찬스볼 누르고 찬스볼 눌러 이익이 아웃 내놓고 볼 나와요 스매싱이 아니 찬스볼 누가 이렇게 때려요 중간보고 왜냐하면은 공 짧아지 않아요 그러면은 수비하는 사람이 앞으로 붙겠어요 아니면 뒤로 물러나겠어요 근데 이렇게 길게 때리면 다 받는다 준비 하나 둘 셋 셋 넷 둘 셋 오케이 오 잘하고 있어요 준비 시작 하나 오케이 단련됐어 하나 둘 오 잘했어 잘했어 한 명이라도 받았는데 그렇지 그렇지 다시 더 길게 안 뜨게 길게 그렇지 너무 짧게 안 나와도 되니까 다시 하나 둘 셋 잘했어 괜찮아 하나 둘 셋 그렇지 나와 그렇지 끝내 들어와 뭘 나와 하고 왜 같이 다 같이 왜 같이 뒤에 있어요 다 알아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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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하나 둘 셋 다 끝내 그렇지 잘 잘했어 잘했어 준비 하나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좀 길더라도 좀 길더라도 조금 길더라도 앞에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눌러 더 눌러 얘가 지금 봐봐요 이렇게 세워서 눕히면 안 돼요 대각선으로 근데 지금 이걸 세워서 누르면은 걸리겠죠 대각선에서 발 같이 같이 오 좋아요 하나 둘 라켓 틀어 라켓 틀어 앞선 라켓 뜨고 짧게 라켓 뜨고 짧게 걸고 잘했어 아니에요 자 준비 시작 넷 둘 셋 넷 다섯 짧게 하나 그렇지 자 걸고 하나 둘 셋 낮게 그렇지 여자부터 에이히 나오라면 아웃었잖아 그럼 누구 거예요? 했었어요? 아니죠? 조금 길면은 들어야 돼 그냥 이걸 둘이 약속을 해요 서로 한 명이 나오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냥 앞에만 있으면 돼요 그냥 앞에만 있으면 돼요 나와 소리에 그때만 나가면 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따라가서 또 점프 너무 빨리 뛴 것 같은데 테이크 그러면 점프 하루밍인 척 하면서 드롭을 했어야죠 티가 너무 나는데 하나 그렇지 앞사람이 안 움직여주면 뒷사람 힘들어 죽어요 그렇지 어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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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빈 클리어 쳤잖아요 그러면 무슨 준비? 클리어 오면 무슨 준비? 그렇지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둘 따라가 따라가 둘 하나 둘 그렇지 근데 뭐 에? 여자가 여자가 하나 하고 그냥 여기만 있으면 안 돼요 누구 거예요 여기? 앞엔 다 누구꺼? 앞사람꺼잖아 걸고 끝이 아니에요 걸고 이 사람이 크로스할 것까지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상대방이 틀기 전에 먼저 트는 게 좋겠죠 그러면 상대방이 내 공을 따라다녀야 되는데 상대방 공을 내가 따라다니기만 하면 그럼 끌려다니고 끝나요 상대방이 먼저 틀기 전에 상대방이 상대방이 스파르타같은데요? 상대방이 왜요? 상대방이 스파르타예요 너무? 상대방이 아 그래요? 좀 쉬세요 물 좀 마시고 상대방이 저번에서 좀 괜찮아졌잖아요 상대방이 혼자 힘드신 것 같은데 상대방이 두들 더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너무 빨리 뛰지 말고 하나 둘 셋 움직여 움직여 어디갔어 다시 하나 둘 앞에 앞에 뛰어 뛰어 왼발이 멈추니까 더 못가져 왼발이 살짝 끌어오면 더 나갈 수 있어 너무 많이 끌려지마 살짝만 마지막 준비 하나 둘 셋 넷 짧게 뒷사람 뭐 해야돼? 따라다녀야지 뒤로 넘어가는 건 앞사람 잡으면 안 돼 넘어갈 것 같으면 아예 안 잡는 게 좋아요 준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끝냈 아예 끝내버렸네요 공은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남자가 지금 스매싱을 뜨게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? 배치기 당해요 수비로 공격을 떠오는 게 아니라 공격이 바뀌어요 이 사람들로 남자는 자세 안 잡히면 뭐 해야 돼요? 일단 만들어야지 그룹하던 거 아니면 상대방은 움직여야 되는데 딱 세게 맞추려고 빵빵 치니까 공이 다 살아가잖아 알겠지요?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서히 그 rank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